강철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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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께近 superior Member 쪽 1.2.3. 2명의 뱃백 여기가 저렴한 구속에 나왔나? 여기가 나를 볼 수 있겠네요. 어느새 우린 하와같은 위치에 맑을 맞이하네요. 타고싶은 밑에 칠할 것 같네요. 이럴 때 칠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시계가 없었을까요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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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잘 싸웠는데 좋은 수위였어.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을 것세.